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킨을 먹겠습니다.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을 먹어볼게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진짜 맛있어용 고추냉이 고추 고추 고추냉이가 더 맛있어용 가짐하고 고추냉이 가루 고추냉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고춧가루 치킨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다 트와이스 참기름 팽이버섯 아이스크림 오징어 고춧가루 요리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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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감사합니다.